파피아스 단편. 주님의 예언서에 파피아스 조각. 파편. 1. 공통적으로 유통되는 파피아스의 저술물은 5권이며 이것은 주님의 신탁 해설이라 불린다. 이레나이오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이 기록한 유일한 작품으로 이것을 언급합니다. 이제 고대인 파피아스가 기록으로 이 일에 대한 증언을 하였으니 그는 요한의 말을 들었고 폴리카베 친구였으며 그의 책 중 넷째 책이요. 그가 쓴 책이 5권이기 때문이다. 이레나이오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더욱이 파피아스 자신은 자신의 책 서문에서 자신이 거룩한 사도들의 말을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우리 종교의 진리를 잘 아는 사람들, 사도들, 로부터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든지 장로들로부터 주의 깊게 받은 지시사항을 내 해석과 함께 기록하고 동시에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확신시키면서 기억 속에 주의 깊게 저장해 두는 것을 꺼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군중처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을 기뻐했습니다. 이상한 개명을 말하는 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주신 개명을 연습하고 진리 그 자체에서 나오는 자들에게니라. 만일 장로들을 모시는 자가 오면 그 말이 있은 후에 내가 곧 안드레나 베드로의 말과 빌립이나 도마나 야구보나 요한이나 마테나 또는 다른 주의 제자들 중 어느 누구의 말이라. 주의 제자인 아리스티옹과 장로 요한이 이같이 말하노라. 2. 초기 기독교인들은 경건한 무죄를 행하는 사람들을 어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의 강론 첫 번째 책에서 파피아스와 그의 파이다국에서 클레멘스 알렉산드리누스가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3. 유다는 이 세상에서 불경건의 슬픈 본부기를 남겼습니다. 그의 몸이 부어서 수레가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곳을 지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수레에 짓눌려 창자가 흘러나왔습니다. 4. 주의 제자 요한을 본 장로들이 주께서 당시에 대하여 가르치시며 말씀하신 것을 그에게서 들은 것을 기억하고 이를 때 포도나무가 자라서 가지가 만개나 되고 각가지에 가지 만개가 있고 가지 하나에 새싹이 만개 있고 가지 하나에 포도송이가 만개이며 포도송이 하나에 포도가 만개이며 포도 하나를 짜면 다섯 그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20미터의 포도주 그리고 성도 중 한 사람이 송이를 붙잡을 때 다른 사람은 나는 더 나은 송이입니다. 나를 데려가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분은 한 알이 미리 만개의 이삭을 내고 각 이삭에는 만개의 이삭이 나오며 각 미라는 십근에 맑고 순결한 이삭을 매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운 밀가루 사과 씨앗 풀도 비슷한 비율로 생산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땅의 소산으로만 살아가는 모든 동물은 평화롭고 조화롭게 되어 사람에게 완전히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고대인 파피아스가 기록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는 청중이었습니다. 요한과 폴리카베 친구의 책 제사권에 기록되어 있으니 요한이 지은 다섯 건이 책이라 하고 덧붙여 이르되 이 일은 믿는 자들이 믿을 만한 것이니라. 그리고 배반자 유다는 믿지 않고 주께서 어떻게 이같이 자라게 하리이까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누가 그들에게 오는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언급한 때입니다.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등 이사야 씨 6. 푸푸 5. 장노들이 말했듯이 천국의 거하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곳에 갈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낙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은 도시의 영광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는 구주를 보는 자의 합당한 대로 어디에서나 구주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배를 거두는 자의 거주지와 60배를 거두는 자의 거주지와 30배를 거두는 자의 거주지 사이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로 올라가고 둘째는 낙원에 거하고 마지막은 그 도시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니라 만물이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처소를 주시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몫을 주신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아버지 각 사람의 현재와 합당한 정도에 따라 이것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놓을 침상입니다. 사도들의 제자인 장로들은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등급과 배열이며 그들이 이러한 성격의 단계를 거쳐 전진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성령을 통해 아들에게로 올라가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도가 말한 대로 때가 되면 아들은 자신의 일을 아버지께 맡기실 것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하셔야 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될 원수는 사망이니라 왕국의 때에 땅에 있는 의인은 죽는 것을 잊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제외된 것이 분명하도다. 6.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파피아스는 사도들의 말을 동행한 사람들로부터 받았다고 단언하며 더욱이 그는 아리스티온과 장로 요한의 말을 직접 들었다고 단언한다. 따라서 그는 그들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고 그의 글에서 그들의 전통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당사의 통지는 이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제시된 파피아스의 진술에 더하여 그가 몇 가지 기적적인 행위에 관해 이야기하는 다른 구절을 추가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그의 딸들과 함께 사도 빌립의 거주지는 위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시대에 살았던 파피아스가 빌립의 딸들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받았다고 어떻게 말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바르사바라는 이름을 가진 유스도와 관련된 또 다른 기적을 언급합니다. 그가 독약을 삼켰으나 주님의 은혜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그 사람은 기록되지 않은 전통에서 그에게 오는 다른 것들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는 구주의 이상한 비유와 지시 그리고 더 놀라운 성격의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후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며 그때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통치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그는 앞서 언급한 주님의 말씀에 아리스티옹과 장로 요한의 전통이 제시한 다른 이야기들을 자신의 글로 전수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한 정보는 우리는 단지 독자들에게 책 자체를 소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발췌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복음서를 기록한 마가에 관한 전승을 추가하겠습니다. 마가, 파피아스, 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어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행위를 말한 순서는 정확한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말했듯이 그는 베드로와 동행했습니다. 그는 그의 청중에 필요에 따라 자신의 지시를 조정했지만 주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이야기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 데 실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들은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그 진술에 허위 내용을 넣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가에 관한 파피아스의 내용이다. 그러나 마태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정리하고 각자 최선을 다해 해석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요한일서와 베드로서의 증거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주님 앞에서 많은 죄로 기소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이야기는 히브리어에 나오는 복음에 근거합니다. 7. 파피아스는 이렇게 말하는데 그들 중 몇몇 천사들에게 세상의 질서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고 그들에게 그들의 통치권을 잘 행사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8. 요한계시록의 영감에 관해서 우리는 다른 단어를 추가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복받은 그레고리우스 신학자와 키릴루스 그리고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인 파피아스 이레나이우스 메토디우스 히폴리토스도 이에 대해 완전히 만족스러운 증언을 했습니다. 9. 사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품에 의지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와 알렉산드리아의 제사장 판타이누스와 고대 최초의 주석가인 현명한 안모니우스를 만나서 그들은 서로 동의했고 6일 동안의 사역을 그리스도와 교회 전체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10. 1.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 2. 글로바 또는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 그는 주교이자 사도인 야구보와 시몬과 다데오와 또 한 사람 요셉의 어머니이며 3. 마리아 살로맨은 세배대의 아내어 전도자 요한과 야구보의 어머니입니다. 4. 막달라 마리아 이 네 가지는 복음서에 나옵니다. 야구보와 유다와 요셉은 주의 이모 2.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야구보와 요한도 주의 이모 3.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소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알페오의 아내 요셉은 요한이 글로바의 이름을 붙인 주의 어머니 마리아의 누이다. 마리아 살로맨 3.는 남편이나 마을에서 살로매라고 불린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에게 남편이 두 명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글로바의 마리아와 동일하다고 단언합니다.